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란에서 온 서힐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개월 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개담을 페르시아로 더빙해서 이란 사람들과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 반응이 되게 좋았길래 유튜브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재생 목록 만들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무서운 스토리와 개담을 페르시아로 더빙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 영상 밑에 설명해서 링크를 추가해 봤습니다 제가 자꾸 한국말로 영상을 올려보니까 이런 사람들 왜 한국말 이야기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컨텐츠를 이란 사람들 위해서 무서운 개담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페르시아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이제 이제 시작합니다 어본나... 네네... псих압싱을 알람을 봐야겠어요 nag У 번쇼드릴게요 하지만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영상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영상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ستان ترسناک 오늘의 안내사는 다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영상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요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제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해야지 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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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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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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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